18만 6천 2백삼십 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그린플러스입니다. 그린플러스 은 는 동사는 1997년 10월 알루미늄 제품과 온실용 자태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알루미늄 압출 생살라인을 기반으로 첨단 온실의 기획부터 설계 자태 제작과 시공까지 첨단 온실 사업의 전 영역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보급을 선도하는 기업을 목표로 함종속회사로 장어양식 사업을 연위하는 그린피시팜과